저거를 개미를 입는대로 쭉 치고 나서 개미를 쑥다 깔아먹는거 같아요 빨리 저거 개미야 꼬리래 송송아 거기 툭툭 치지 마세요 몸이 그리워 난 것 같아 너 어떻게 입어 입었어? 알겠지? 알겠지? 이 큰 계량기 같다 개미가 안 돼 개미가 안 돼 개미야 가자 늙었어 가자 개미가 안 돼 말로 펴가지고 먹는데 개미가 안 돼 있어? 어, 이게 있지? 3만마리 이상의 개미는 먹어요